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핀다 이혜민입니다. 저는 창업가로서 투자와 투자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핀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핀다는 30개 이상의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연결해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한 번에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회사에서도 많은 성장과 성취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2020년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그 비교 대출을 통해서 성사된 대출 금액이 6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누적 회원수도 12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대출 승인 금액은 어제 기준인데요. 3월 22일 기준으로 벌써 이제 95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대출은 핀다이다라는 공식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 그 금융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용자 평점을 가지고 사용자들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핀다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 가을이었고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3번 정도의 연쇄적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첫 시작할 때 자금이라는 점이 참 막막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 프로덕트 마이켓핏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프로덕트를 만들기까지 생각보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팀 그리고 여러 가지 리소스 때문에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었고요. 핀다의 경우에도 예상은 4년까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초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설득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시는 팀 빌딩이 더욱더 어려웠고 또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보수가 없거나 무보수이거나 보수를 적게 받아간다면 개인 생활에도 매우 좀 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유에서도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솔직한 이유로요. 그리고 시장도 지금은 혁신금융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버텨서 해당 라이센스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맨 처음에는 저희는 규제 때문에 이 지금 원하는 한 번에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서비스를 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해서 만들고 바꾸고 피벗하는 과정을 거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 프로덕트 마이킷 핏을 찾기까지 시리즈 A까지 저희가 총 3번의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또 핀테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들었지만 약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투자는 창업가 입장에서 자금 외에도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실 자금의 이유 때문에 투자를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쪽에 그 산업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저희 회사가 너무 회사의 인지도가 다른 회사나 서비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 자체도 인원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딩 차원에서 탤런트 애키지션과 좋은 인재들을 어쨌든 많이 충원하고 유지하는데 회사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T사라든지 B사와 저희 회사를 좀 많이 비교하셔서 저희 회사를 알리는데도 이번에 시리즈 B 라운드를 유치했었던 점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경우도 밸류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저희 멤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충원하는데도 저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회사를 시작하거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은데 나만 투자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투자가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주변에서 다 받으니까 내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내 사업 자체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투자를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면 사실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빨리 받고 싶은 게 사실 창업자의 마음이긴 한데요. 그 자금 자체가 좋은 투자들이 사실 더 많지만 잘못 받은 투자는 정말 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특히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 흐름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보나 중기청 등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금융 지원을 받는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회사의 포지션이나 성장 시점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략 등에 따라서 그 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자금이 부족할 때는 사실 내가 투자자를 고르는 것 자체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투자를 잘못 받는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 정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회사와 가장 잘 맞는 투자자를 물색하시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가 가장 잘 맞는 투자자인지도 봐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투자자가 저는 정말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어 멘젤스에서도 저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런데 또 반드시 저희 회사의 좋은 투자자가 가장 좋은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는 지향하고 있는 투자자는요. 회사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입니다. 사실 가장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회사의 이름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사람을 만들 때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면 처음부터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듯이 특히 본인이 이제 속한 인더스트리라든지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창업가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만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진심으로 회사와 사업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를 받는 시점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계속 함께 가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회사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투자자를 만나고 관계를 정립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가려운 점 한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투자자가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요.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도 있고 해당 시점에 자금을 투자해줄 수 있는 특히 초기에는 초기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금도 투자를 해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팀 빌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런 점들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점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투자를 만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잘 맞는 투자자가 매우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투자와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투자들 받으셔서 꼭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